사령관 적의 균열이 하나 보입니다. 공어분쇄자가 저기서 금방 튀어나올 겁니다. 난 살아있다. 태어나는 죽는다. 우린 더 강해진다. 도망가면 천천히 도망가면 죽는다. 죽인다, 뜯는다, 파괴한다 파괴하십시오 ㄷㄷ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어.. 어.. 침착 목표 2분만 도전하기는 이체가 떨어뜨려uter. 전혀 없어졌면 전기지에 따라 헹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이 참고로 정신에 걷기 전해보셨나요? 이 차가 무너지면 진짜 계속 도망간다 퀘툰 히힛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렸습니다. 좋았어! 우리가 해냈습니다! 다음번에 이곳에 오시면 1차는 제가 쏩니다! 약속하지 말입니다! 하하!